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가 뭐냐 보다 이후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후. 권율이 권율 나왔으면 행주상성 아니야? 그렇죠? 정병 4천명을 뽑아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 책을 설치해서 방비했다. 이 묵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 이렇게 울타리. 적은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서 단안도 마치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수기를 잘해서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거죠. 선조 때 수정실록.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을 얘기하고 있죠.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율. 그러면 지금 행주 대첩 이후. 1593년 2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 이후에 있었던 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영희 홍산에서. 고려 말이잖아 일단. 고려 말. 탈락. 에이. 자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여러분 한산도 대첩은 우리가 임진왜란 터지고요. 그리고 바로 있었던 우리의 승전보를 알렸던 전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1592년 4월에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있었던 전투가 한산도 대첩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우리가 7월달을 모른다고 해도 바로 직후에 있었는데. 1593년. 이건 1년 뒤인데. 이 이전 같은데. 라고 푸셔야 돼요.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된 이거죠. 1597년이 정유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주 대첩 이후에 있었던 일은 3번. 이 종무가 외국의 근거지인 스시마 정국. 에이. 세종 때. 그렇죠? 세종 때. 그러니까 훨씬 이전.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외군에 항전했다. 충주 전투잖아요. 그렇죠? 신립. 신립 장군이 나오면 보세요. 아 이거 참 임진왜란 터졌지. 그 다음에 4월달에 터졌는데 바로 전투가 뭐예요? 신립의 충주. 충주 전투잖아요. 4월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여기가 1번. 그리고 나서 2번. 그리고 나서 3번.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느낌상 어? 나는 그냥 임진왜란. 임진왜란 전투 이후 상황이 뭐지? 라고 그냥 이렇게 접근을 냈는데 봤더니 임진왜란 전투가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허걱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화 어렵게. 그러니까 최근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다 대비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유제라는 일단 정유제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재침이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에 3번을 정답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엉터링은 흰색를 하시는 게 올라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part에 엉터링은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엉터링을 하고 있죠.